현대 BSNC와 할라홀딩스는 29일 현대 BSNC 본사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 관련 포괄적 협력, 블록체인 관련 기술, 인력, 정보 교환 및 공유, 블록체인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, 마케팅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, 사업적 역량 등을 공유합니다.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사업 확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. 양사는 이번 체결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의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판단입니다. 특히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연결 사회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및 정보 교류,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적용 등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현대 BSNC는 관계사인 H.DAC 테크놀로지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접목시켜 급속히 성장하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효율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확인, 맵핑 등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